빅픽쳐 시즌 2 자 그러면 하하부터 갈까요? 하하부터 검증할까요? 자 하하부터 검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! 그럼 이것부터 저희가 검증할까요? 자 이것부터 저희가 먹어보도록 할까요? 어 자 알겠습니다 어 그때 구분난 거 비슷하게 자 1번이었고요 1번 기억하세요 자 2번 갑니다 2번 치킨가요 아 웃긴다 그날 같아 자 3번 갈까요?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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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4번 3번 4번 4번 3번 저 체녀만 듣다 비춰 아 그래요? 됐어요? 정답은? 정답은? 제가 1번 저 체녀만 제가 2천녀만 1천만 마리를 다 먹었네요 어? 제가 2천만 마리를 다 먹었네요 완전 다른 치킨 대겐 돼? 매콤한 게 없더라고! 매콤한 게 없었잖아! 안 좋잖아! 안 줬잖아! 내가 미친 건가! 안 줬어! 안 줬지? 아예 줬어요! 줬어요! 진짜 줬어요! 저는 아야스 집에 가서 볼게요. 근데 하아는 확실히 애정도는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. 아니죠! 제가 이걸 좀 웃기려고 했던 거고 뭘 웃기려고 했던 거야? 이거 2번이었지? 이거 어떡해! 맞아요! 2번! 갑니다! 지난번 실패했던 저번에 고무장을 작아서 실패했잖아요! 홍연기! 홍연기! 완벽주의자가 이 퍼포먼스를 도착합니다! 완벽하지 않았어! 아니요, 어플이에요! 나 지금 티를 도와줘! 야, 이거 뭐 시합이야? 둘이? 뭔지 안 하는 사람이 뭐!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건데? 야, 그가 죽어! 아, 못됐다! 우와! 대박이다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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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! 야, 야! 야! 그만해! 아, 쏘이 옹길아! 음악 좀 깔아줘! 빠아, 빠아, 빠아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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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열심히 산다고, 진짜 잘해보자! 고맙다고! 아니, 이게 될 수도 있는데 왜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아니, 그래도 그냥 고맙잖아! 아, 그냥요? 제가 만약에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하면은 최초로 가맹점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서빙을 다 하는 걸로 야, 괜찮지! 진짜 괜찮네! 이벤트로 한 번씩 하면 계약 기간 동안 한 번씩 다 돌기로! 네! 1년, 1년을 하면? 대신 저기 뭐지? 차량 지연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아, 좋다! 좋다, 좋아! 아, 근데 좋아! 지방에도 있잖아요! 아, 이게 진심으로 생각하니까 또 이런 디테일하게 하하하하! 하하하하! 그럼 일단 결과 발표를 여기서 그냥 해야 됩니까? 아니면 뭐 네! 아, 꼭 지금 여기서 안 해도 돼? 네! 진짜 이거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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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처음 마음은 어땠는데요? 그래, 오늘 어땠어요, 마음이? 왔을 때? 처음 마음은 네! 하하 씨한테 좀 있긴 있었죠? 아, 그렇죠! 아, 없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? 그냥 애정을 확인하고 싶은 거였죠? 왜냐면 사실 그런 게 있거든 연인사에서도 자꾸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고 그게 제일 쓸데없는 관점이에요 하하하하! 왜 그런 감정 소비를 해요? 우린 서로 사랑하는데 하하하하! 하하하하! 나 버릴 거야? 하하하하! 나 버릴 거야?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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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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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키는 거예요? 아휴! 잘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혹시 사건 사고를 안 일으켰으면 좋겠고요. 무도는 이미 어차피 지나간 거고 면역맨이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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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운데 자리로 와드리고 싶습니다. 진심입니다. 진심입니다. 무페이터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훈차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예, 훈차. 훈차. 너무 맛있어. 오늘은 어쨌든 다 열려 있으니까. 다 찍자. 그래요. 힘들어요.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슬리프 파이팅. 후추 마이팅. 다시 Voor호 아멘